안녕하세요 엘스푸 게임의 여러분 우커입니다. 지난주 도깨비 필드에서 또다시 게임을 띄웠습니다. 사용장비는 오랜만에 아미사 AUG 전동관을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미사 AUG 전동관 안에는 SHS 하이스피드 모터와 프로메테오스 보라돌인 후복고분을 장착시켜 게임에서 어느정도 쓸만한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튜닝을 다했습니다. 첫번째 게임 시설문 내에 가장자리 위치한 건물 뒤를 통하여 상대 진영적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명 더 있어 한명 더 있어 저런 부터가 되었으니까 코너 너머 코너 너머 동 !! 儲ians 해즤lamation 에드맨 퍼리 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게임은 운동장 초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게임은 아주 빠르게 학교 중앙으로 달려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깜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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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Á이 아,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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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κεmayın 아가 나왔네요 삼촌 자 게임 시작합니다 셋 둘 하나 게임 시작합니다 아 외부좀 옵니다 외부좀 간다 아미 A 유지를 사용해본 결과 서능 자체는 게임대 쓰기 무난하나 불폭소총인 것을 감안하다가도 긴 길이와 무기중심이 맞지 않는 점 그리고 스콥 시야가 매우 좁은 것이 게임중 발목을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다른 게임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